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푸틴의 충격적인 발언 2. 의지의 비밀 3. 중국은 한국을 질투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푸틴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가 시베리아에 보유한 차얀다 유전을 포기하고 이를 한국에게 차관 대신 넘기겠다고 결정한 것인데요. 이 결정에 중국 정부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러시아 차얀다 유전으로부터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하던 중국, 한국에게 차얀다 유전이 넘어가면서 중국 정부는 위기에 봉착한 것인데요. 대체 크렘린의 결정이 어떻게 났는지, 그리고 한국이 러시아에게서 어떻게 차얀다 유전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구글의 파산 세계 최대 기업이라고 알려진 구글조차 버티질 못했습니다. 구글 법인이 현재 상황을 최악에 가깝다고 말하며 회사를 존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죠. 구글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은행 계좌 압류와 동결로 인해 러시아 사무소의 직원 유지와 임금 지급, 공급업자 및 하청업자들에 대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정상활동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에서 이용하는 구글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재 최소한의 인력이 남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이것도 언젠가 없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말을 남겼죠. 서방 세계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 압박은 지속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구글 러시아 법인이 무너진 것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글에서 러시아 사업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정부는 본사가 서방에 있다는 이유로 구글 러시아 법인에게 과징금 72억 루블을 부과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명목상 이유는 불법 콘텐츠 삭제 짓이 불이행이었죠. 법원에서 규정한 불법 콘텐츠를 구글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구글을 향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거의 연매출의 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서비스 제공과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구글은 출혈을 감행했으나 이것도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경제가 마비된 러시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을 포기 법인을 철수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들 회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방관했던 러시아도 점점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뒤늦게 철수하려는 기업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을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사회 전반을 마비시켰죠. 결국 러시아는 디폴트를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105년 만에 디폴트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손에 쥐게 된 것이죠. 전체 외화 자산인 6,400억 달러, 한화로 약 809조 원의 달러 자산이 묶이면서 제때 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디폴트 선언이 있었던 당일에도 당당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마지막 고루는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 러시아의 주요 수출 품목을 믿고 디폴트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막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금 지불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며 원유 수출을 통해 얻은 금액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대로 동결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면 빚을 갚을 수 있죠. 그러나 미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러시아를 디폴트 상황에 몰아넣고자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위기로 몬 것이죠.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디폴트는 시행되었고 갚을 능력이 있건 혹은 갚을 능력이 없건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을 정상 상황으로 가정하고 세계 각국을 상대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행히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특히 아직도 한국에게 갚지 않은 8억 7천만 달러의 차관은 한국에게 있어 아킬레스 건의나 다름없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와 소련의 고르바초프 총서기와의 수교 당시 소련은 한국에게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국에겐 큰 출혈이었지만 예정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14억 7천만 달러를 러시아에 송금했고 그러나 소련이 패망하고 한국은 소련에게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련의 후신으로 탄생한 러시아에서 그 대금을 갚겠다고 나서면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길고 긴 불곰 사업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러시아의 우수한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현물들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분해해 분석한 덕분에 지금의 방산 능력을 한국이 갖출 수 있게 되어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그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했죠. 2022년까지 이 문제는 이어졌고 제3차 불곰 사업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논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디폴트 선언까지 나오면서 돈을 받기에 힘든 상황이 되었죠. 한국 정부는 서방 세계는 물론이고 러시아 정부와 협조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8억 7천만 달러를 어떻게 해서든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원금 8억 보다 더 큰 금액을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서 받아야 하는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면서 대화를 거부했죠. 그런데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지시로 한국에게 러시아 차얀다 유전을 주는 것으로 빚 청산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크렘린의 지시에 러시아 당국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죠. 이제까지 빚 청산에 의욕적으로 나서지 않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디폴트 선언 이후로 빚을 갚겠다고 나선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의아함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g7이 결정한 정책이 푸틴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죠. 바로 원유 가격 상한죄입니다. 한마디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원유 가격에 족쇄를 채운 것인데요. 수요 공급의 자연스러운 순리대로라면 공급보다 수요가 폭증하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이득을 봐야 하는 주체는 러시아입니다. 억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서 러시아산 석유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일 정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뒤에서 몰래 원유를 거래 중국이나 북한 인도 등 다른 국가와 거래를 하면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g7 정상회의에서 가격 상한제를 채택함에 따라 일정 이상 금액으로 거래가 불가능해지면서 러시아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결정이 가져다 준 충격이 생각 이상인 것이었죠. 현재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고 서방 세계의 경제 공격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석유였지만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러시아는 달러를 제한적으로 벌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코튼이 전 미국 대통령 특별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적절한 공격 스트라이크가 되었다고 말하며 푸틴을 생각 이상으로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푸틴이 차연다 유전을 넘기는 결정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대규모 유전을 한국에게 넘겨주고 빚을 빠르게 청산하겠다는 것이죠. 이 소식이 크렘님 발표로 나오자 당황한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들은 시베리아 전역에 퍼져 있고 그 중에서도 많은 양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시베리아에 위치한 사하 공화국입니다. 야쿠티아 공화국으로도 불리는 사하 공화국의 보물인 차연다 유전은 7,910만 톤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러시아 국영기업인 가즈프롬은 이 지역 일대를 개발 송류관을 건설해 주변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중국이 선정되었죠. 에너지 수급에 항상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차연다 유전에서 뻗어나온 송류관을 중국 발전소까지 연결하는 가스관 사업을 추진. 이를 통해 막대한 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을 바라던 입장이라 중국의 송류관 건설 사업에 돈까지 투자하며 적극 지지해 주었죠. 그 결과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대규모 송류관이 건설되었고 중국은 매년 차연다 유전을 통해 연간 380억 3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 위커창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양국 교역을 2024년까지 2천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합의. 중국은 차연다 유전을 통해 전달하는 원유량을 늘릴 것을 러시아에게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게 있어 알짜백이나 다름없는 이 차연다 유전을 한국에게 넘긴다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베이징에서는 크렘린을 향해 격분하지 않을 수어준 한국에게 사업권이 넘어간다면 원유가 한국으로 넘어가 중국은 충분한 양의 석위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 가뜩이나 나토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불만을 품고 있는 와중 중국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전까지 넘어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골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러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고 얘기하며 크렘린의 선택은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판단으로 차연다 유전을 넘기면서 빚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디폴트 상황에서 빚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키는 일 최대한 빨리 빚을 청산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 유리하기에 차연다 유전을 넘기는 것은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한국은 의도치 않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시에 엄청난 유전까지 손에 넣게 되었는데요. 불곰 사업에 이어 유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석유까지 손에 넣어 거칠 것이 없어진 대한민국. 놀랐는걸?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를 지배하며 마치 황제처럼 군림한 블라디미르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의 건강 이상설이 잇따라 불거졌었죠. 최근 푸틴 자신도 몸의 차이를 느꼈다. 더 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서는 푸틴 정권의 끝을 확실히 시하며 이미 푸틴이 자신을 대체할 대역까지도 준비해 사후를 대비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푸틴이 준비한 사후 대책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큰 실책을 저질렀던 푸틴은 죽음을 앞두고 러시아의 다음 대전략을 위원장에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 푸틴이 준비한 암배와 러시아가 보일 행보. 20년 가까이 러시아 정부에 관한 취재를 이어온 독립언론 아젠트라. 그들이 최근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푸틴이 죽음을 앞두고 작성한 위원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에는 전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연애주를 한국에게 할양하라는 푸틴의 유지가 담긴 건데요. 푸틴이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가 저지른 대표적인 실책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로 인해 유럽은 외침의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치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러시아는 더욱 우방국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푸틴은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 러시아의 아군을 만드는 외교 정책이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하죠. 이에 푸틴은 그의 유원장에서 러시아에게 마지막 남은 동아줄은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손상을 입은 유럽인들의 신뢰는 과감히 포기하고 과거부터 러시아와 함께 여러 협력 사업을 이어나갔던 한국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과 러시아는 이전부터 조선과 자동차, 부동산 개발 등 대부분의 사업에서 협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연해주입니다. 연해주는 가장 가까운 유럽으로 불리우는 곳으로 연간 30만명이 넘는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가 심지어 연해주 주민보다 한국인 더 많다는 얘기마저 나왔을 정도이죠. 이처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지 연해주 주지사 올레크 코쉐야코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전부터 한국 덕분에 굴줄리던 연해주의 러시아인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었다. 라며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하는 대표적인 러시아의 신한파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국의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한국에서의 행보와 논의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러우 전쟁 이후의 할러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푸틴의 유언장에서 언급된 연해주의 한국 편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서울 모처에서 진행된 연해주 대사와 한국 외교부 장관의 대담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이 회담 속에서는 무려 연해주의 한국 편입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러시아의 유일한 활로가 될 한국과 손을 잡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과의 우호관계는 연해주가 러시아에 가져다 줄 마지막 선물이 될 것이라며 말을 마친 올레크 코쉐야코는 이어서 이로 인해 동북아의 생길 여파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러시아의 지위를 이어받아 미국과 일본이 지키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모색해왔죠. 그래서 자유진영의 방어선을 우회할 수 있는 연해주의 항구를 지속적으로 탐내왔는데요. 이전부터 탐내오던 연해주가 돌연 한국에게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 정부가 크게 경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올레크 코쉐야코 연해주 주지사는 중국의 반발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이용할 심산인 듯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드러난 러시아 수뇌부의 계획은 바로 중국의 반발에 한국과 함께 대응하면서 러시아를 자유민주 동맹에 안착시키는 것이죠. 냉전 시기부터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웠던 러시아가 오랜 국제질서를 깨트린 이번 사건은 전 세계가 놀랄 정치적 대격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중국은 이 소식을 듣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내린 이번 결단은 한민족이 다시금 만주 땅에 발을 들이는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것은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라고 하죠. 한국이 연해주 를 차지함으로써 중국군에게 완충지대인 북한은 의미가 없어지고 강력한 한국 육군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 또한 미군이 중국 대륙으로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어. 중국의 동북지방마저 미군에 의해 완전히 차단당한 셈이죠. 중국은 이번 사건을 민족적 위협으로 규정,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이에 대응하고 나섰는데요. 긴급히 열린 상무위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위커창 총리. 그는 간악한 동의의 무리가 압록을 넘어 중화를 위협한다. 우군을 것으로 믿었던 러시아가 한국의 손을 들어 우리를 친다. 라며 그 분노를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모여서 회의를 거듭해도 엽족한 수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미국이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쳐둔 중국 포위망으로 인해 연해주 방면에 중국의 군사력을 더 투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푸틴, 사후 한국은 아무런 저항 없이 러시아로부터 연해주 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한국은 꿈에 그리던 고토를 일부나마 회복하고 러시아는 한국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성공적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 다시 들어서는 원원인인 효과를 얻게 된 셈입니다. 선주들이 호령하던 광활한 땅, 연해주, 푸틴의 유언장에 담긴 충격적인 러시아의 계획으로 인해 우리 한국이 다시금 그 땅의 주인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예전에 가졌던 광활한 영토를 되찾는 첫걸음을 팬 듯합니다. 이번에 받게 될 연해주 를 넘어 중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우리의 고토 만주 전체를 수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